오늘 먹을 음식은 중국 당면으로 만든 크림 스파게티 구요 그리고 치킨 윙스틱 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두라기때문에 맵지 않기 때문에 뼈는 국내 섬군이 요리하는 식별 너무 맛있어 다진마늘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맛있게 잘 먹으면 좋겠네요 다진마늘에 먹으면 좋겠네요 굉장히 맛있거든요 지금도 맛있네요 진짜 맛있는데 아쉽게디가 좀 더 맛있어 이제 아쉽게디가 안 듣는 줄 알아요 제거는 고기서 .. 아쉽게디가 아쉽게디가 이동을 보면 사랑한게 아름다운 너무 맛있어 진짜 쫄깃 짠 짜 한다 아이스크림 이렇게 분리한 느낌으로 해먹는다 이거 진짜로 한 번 더 먹어볼까? 이날은 치즈가 정말 잘 먹어요 오늘 입에서의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는 치즈가 너무 좋더라구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근데 난 치즈가 너무 좋더라구요 치즈가 너무 좋더라구요 치즈가 너무 고소해요 치즈가 너무 좋아 치즈가 매우 좋아해요 치즈가 매우 좋아해요 치즈가 매우 좋아해요 치즈가 매우 좋아해요 고춧가루 와... 팽이버섯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먹은 음식은 중국병면을 넣은 크림 스파게티고요. 잘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그 티셔츠를 먹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 먹을 디저트는 치즈 타르트예요. 한번 먹어볼게요. 타르트 전문점에서 사왔어요. 치즈 타르트 전문점에서 사왔어요. 치즈 타르트 전문점에서 사왔어요. 치즈 타르트 전문점에서 사왔어요.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오늘 먹었던 음식은 중국 당면을 넣은 파스타 랑 끓인 파스타 랑 그리고 치즈 타르트 먹어봤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구요 항상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좀 많이 좀 해주세요